첫 번째, 도착! 첫 번째, 도착! 첫 번째,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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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! 도착! 즐거운 연말을 위하여! 맞아 생일과 함께 자, 너무 감사합니다 네일아트를 좀 하고 올걸 해서 아, 저기서 사고도로 그래서 매직사올까? 네일아트 여기 되게 유명하더라 처음에 있어 안 갈리지? 오빠 거기 오빠 잘생겼지? 오빠 잘생겼데 바닐어 오빠한테? 반한건 아니야? 왜 잘생겼어? 예고를 가면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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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색하니깐 반만 열심히 먹는다 손에 찍자 꺼졌다 저거 짱크 어 야, 저거 저거 먹으면 더 맛있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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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응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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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4월 생 8월 생 기다려 ㅋㅋ ㅋㅋ 뱅뱅 뱅뱅 윙 뱅뱅 이 누나는? ㅋㅋ 이뻐? ㅋㅋ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똥면이도 예쁘다 해도 어떻게? 괜찮아 흥만하네 이거요? 흥만하네 이거요 흥만하네 이거요 되게 뭐..임내맞지 않아 우리 승하가 그려줬어요 승하가 한거야 승하가 이것도 그려줬어 너무 다 그렇다 와우 아까 열심히 해놨다고? 초콜릿이야? 초콜릿이야? 이게 어디갔지? 초콜릿이야? 누나가 이거 준대 누나 그만와요 누나 그만와요 뭐야? 내가 잡을까? 너무 아니야 엄마 내가 먹는데 잘했다 못 먹겠다 디리야 진짜 쓸래? 엄마 쐈다고 저 남자는 고전에 막을 채택하는데 어쩌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피클 먹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전에 나 다섯 살 때 나 피클 먹고 나 뭐지 그 피클 먹고 뱉었잖아 응 맞아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더라 엄마 뭐 때문에 그랬더라 맛이 없어서 그랬나봐 그래서 맨날 이거 치즈 추가해야 돼 유선은 근데 치즈였어요? 치즈 들어있는 걸 먹어야 돼 아 언니 병원이랑 내가 자리를 바꿨는데 바꿨는데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았지 저는 아이엘에 사과기요 아이엘에 뭐해? 나 몰래 넌 안 먹었어? 아 선생님 가 가서 놀아 마시려고 하지 아니 나도 아니다 나도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고 야 한입이 다 먹었어 한입이 다 먹었어 나 한입이 다 먹었어 내가 더 확실히 먹어 그냥 먹는 거 그냥 먹었어 이거 빠져나 다 먹었어? 근데 와 아침마다 읽어봐, 아침마다. 와, 좋겠다. 근데 그 다음날 아따랑 싸웠지. 딴 딴은 이제 안 오거든? 이렇게 아빠가 안 돼. 오늘 얘기가 아파서 이랬어? 슬펐어. 가만히 있어. 남은 먹으면 안 돼? 나 먹을래. 내가 가만히 먹어. 나 어떡하나 가만히 먹어. 매워. 꼭꼭 씹어 먹어야 돼, 대신에. 꼭꼭 씹어야 돼. 씹을수록 진한 맛이 나거든. 이걸 다 먹으면 이제 어른이니까. 근데 매워. 근데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지? 근데 매워. 우리 아까 던졌잖아. 남맨. 야, 나 부셔. 헤어뱅들, 아침에 샐 수 없대. 우와, 나 이런 거 갖고 싶었는다. 돌입해야 되는 거야. 이거 좀 뗄 수 있다. 점점이. 나? 아니, 아니. 이모. 우와. 이거 너무 좋아. 이게 자석이라서 같이 돌아가거든. 은사야 맘에 들어? 아, 이게 저네. 우와. 와, 이게 신기하다, 이거, 어디. 은사야. 은사라야. 딱 딱 딱 딱 딱. 이거 꽂는 거 좀, 근데? 우와, 이모 센스? 맘에 들어? 너도 맘에 안들다고 빨리 울어 맘에 안들어? 좋아요 맘에 안들어져 한번만 해주면 안돼? 맘에 안들어져 한번만 해줘 엄마는 요거는 어떻게 해? 요 설명서 아니 떡볶이보다 이렇게 되면 떡볶이 더 좋아 우와 별로야 옷 벗고 해야지 하나 둘 셋 잠깐만 화내게 하지마라 우와 봤어? 이모 안봤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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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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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постоянн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